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졸린 사람들은 옷을 벗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 벗으세요 졸린 사람들은 안 벗고 졸고 있으면 제가 가서 벗길 겁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부인 말했어요 졸리면 스스로 벗으세요 한나야 너는 살을 벗어 요한복음 사자 20절부터 24절 다시 합니다 성령으로 예배 성공하자 3번 시작 올해 2008년도는 성령으로 하자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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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오직 성령으로 공부 전도 예배 기도 찬양 섬김 사랑 오직 성령으로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만 오직 성령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2008년도 오직 성령으로 한다면 여러분 아주 인생이 아주 때깔나는 그런 하나가 될 겁니다 옆에서 하나 보면서 때깔 날 줄 믿습니다 아 좀 보입니다 보여 때깔이 날 좀 나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예배 성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령으로 예배 성공하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리리로 가시는 길에 있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잠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는 그 동네에서 그것도 정오에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시작하는 대화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유대인 출신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은 역사적이나 어떤 지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해야 이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이도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죽자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딱 두 나라가 자리를 잡았어요 남한과 북한이 자리를 잡듯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국의 여섯 번째 왕이었던 오무리 왕이 나오는데 오무라이스가 아닙니다 오무리 왕이 나오는데 그 오무리 왕이 세메리라고 했던 세메리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지역을 은화 두달란트에 삽니다 은화 두달란트에 사가지고 그 나라 그 동네 이름을 갖다가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도를 삼았어요 사마리아성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당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지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도시였어요 우리나라의 중심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수도로 삼고 그 지역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되요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흐르고 기원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기원전 721년 전에 아시레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그 지역을 침공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침공해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주민 중에 2만 7,290명이나 되는 그 주민들을 갖다가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아시리아로 다 흩어지게 만들고 그 아시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주민들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사르곤이라는 그 지도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시리아 본토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시리아 사람을 갖다가 이주시키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으로서의 순수한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세가 지금 혼혈화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혼혈화가 혼혈화가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이 다시 이제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가 그 일을 돕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 갖다가 배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순수혈통이 아니야 왜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피가 섞여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순수한 혈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 갖다가 이방인 취급함 합니다 죄인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벌레 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드럽죠 그래서 그들과 상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래서 그래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이제 아주 대립이 아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율법 율법책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과 그 사마리아 성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는 내가 지도를 보여주려고 지금 지도를 안 가졌는데 아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남유다 이게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는 이 북쪽에 있어 위에 있어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어 지형적으로 해발 43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높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구약성에 보면 그림신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그림신산에다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올해 읽었던 본문 나오고 예배할 곳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산입니까 아니면 저들이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걸 질문한단 말이야 그 산이 바로 그들이 성전을 삼았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림신산이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적대감이 흐르면서 서로 자기가 믿는 신앙이 참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신다는 것은 불결한 일이에요 또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불쾌하고 더군다나 남편을 다섯 번씩 바꿨던 이 대화 속에 나왔던 그 여인이 남편을 다섯 번씩이나 바꿨는데 그런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민족이 우리 민족이 싫어하는 다른 민족의 사람을 만난다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또 우리 가문에서 저주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것도 싫을 거야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여인 남편을 다섯 번씩이나 바꿨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봅니까 좋게 봅니까 아니면 꽃게 봅니까 그렇게 볼 거야 그리 좋은 표정이 아니야 한 번 이렇게 아 그런 여자래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만약에 얘가 여자를 다섯 번씩이나 바꿨어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이 여자 사셨다가 저 여자 사셨다가 다섯 번씩이나 바꿨어 다섯 번씩이나 바꿨 남자야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걸 다 알아 온 교인 사람인데 다 알아 이름은 구민이에요 구민강 모두가 아 우리 교회 구민강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여자를 다섯 번씩이나 바꿨다 그리고 또 그 다섯 번 바꿨다 또 다른 여자를 찾고 있어 그러면 여자들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남자들은 볼 때 부럽다 그러겠어요 난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볼 거야 좋게 안 볼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씻어서 우아래 훑어보는 거지 능력도 좋네 그런 여인을 누가 만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장면 자체가 그건 이상한 장면이야 그거 그것도 여자 혼자 있는데 남자 하나 머리는 노랑머리 눈은 파란색 뽀뽀짜 태왕사신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한 번 내뱉으니까 어머머머 하면서 이 남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시나 하니까 한 마디 또 던지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머머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시와요 대화가 그렇게 이뤄진단 말이야 대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쪽집게처럼 너 남편 있지 남편을 좀 내게 데려와라 뽀뽀짜 태왕사신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한 번 내뱉으니까 어머머머 하면서 이 남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시나 하니까 한 마디 또 던지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머머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시와요 대화가 그렇게 이뤄진단 말이야 대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쪽집게처럼 너 남편 있지 남편을 좀 내게 데려와라 남편은 없는데 시침이 딱 되는 거야 물어보는 너 여자친구 있지 그 여자친구 데려와 저 여자친구 없는데 똑같은 거야 근데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여자 다섯 번 갈아 때며 그 여자한테 네 남편 다섯 번이나 갈아 때면서 지금 또 만나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놀란 거야 쪽집게 도사야 무릎도 서서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이현이 했던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딱 서가지고 한남대 딱 가서 다 읽는 거야 내가 어머 남자가 일곱이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표정이 달라질 거 무섭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왔다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 근데 예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는 아시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갑니다 무당 앞에 점을 치러 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네 과거에 이런 거 이런 거 했었지 그러니까요 으으으으으 쪽집게 도사네 쪽집게 점쟁이네 어머 쪽집게 무당이야 사람들이 거기에 두려워 떱니다 왜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춥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알아맞힐 수 있어요 과거 그것도 정확히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네 미래 이렇게 될 거야 그들은 미래를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무당들이나 점쟁이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과거를 알아맞히니까 마치 미래도 다 알아맞힐 것처럼 오해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근데 또 실제 그렇게 대갑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왜? 그렇게 믿고 따르게 만들려고. 무당들을 믿게 따르고 점쟁이들을 믿고 따르게끔 만들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럼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예수님은 과거도 아시지만은 미래까지도 다 여러분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첨벌을 받은 문능병자 그런 환자치구를 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니 직접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그 수가라는 섬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 섬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또 대낮 12시에 가장 더운데 사람들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뻔뻔대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나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아픈 상처나 또 그 여인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줍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 이 그림지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받으신다. 근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받으신다라고 말하는데 어디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2008년 뒤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더 무시당하는 사람들 무시당했던 그 왕따댕했던 사람들 여러분 2008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왕따당한 무시당한 사람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받는 사람들을 말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고 공복 못하는 사람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구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 여인에게 질문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 선지자형 그렇다면 정말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고 누가 틀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인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예배들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뭐예요? 예배 주님을 만나는 그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뭐예요? 예배 예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말해봐요. 예배 예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왜 말을 안해요? 왜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왜 나왔어요? 예배들이 나왔죠? 예배가 뭔데 따라잡시다. 예배는 예배는 내게 있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뭐가 예배라고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따라잡습니다. 예배는 관계이다. 뭐라고요? 예배는 관계야. 관계. 여러분 관계성을 떼어놓고서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오늘 여기 본말씀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누구에게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예배하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까 예배라는 건 관계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줘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누가 돼야 돼요? 아저씨 하나님은 나의 삼촌 하나님은 나의 오라버니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앞 뭐가 돼야 돼요? 앞 그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을 때는 뭐가 안 된다?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옆집 삼촌이에요? 아저씨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 속에서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한모 1장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가운데 모셔드리는 영접할 때만이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신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생명 내가 주인이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인 거.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이거예요. 주는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요. 주는 그리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신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제가 밤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컴백 홈합니다. 집으로 가서 뭐하겠습니까? 이불 피우고 집이 잡니다. 제가 잘 때 제 옆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시체들이 쭉 그래요? 아니죠. 누가 있어요? My darling My daughter Understand? No? 누가 자고 있어요?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자고 있습니까? 그 옆에 작은 딸이 자고 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근데 내가 이불을 딱 차려고 이불을 딱 찍혔으니 옆에 딱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누워 있느냐? 설연나가 딱 누워 있어. 또 옆에 딱 누가 있느냐? 강군미가 똥다.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왜? 내가 자다 말고 막 자다 말고 헤름이도 자면서 막 방바닥 굴러다닙니다. 이 방 저 방 다 굴러다니고 품에서 잘 때 똑바로 졌는데 잘 때 머리가 다 쳐겨있어요. 어 누가 다닌단 말이야? 또 옆에 옆에 아줌마 하수님 아줌마 막 자면서 막 왔다 갔다 돌았다니 나만이 암조히 잡니다. 로봇차 근데 너무 자세가 불편하다고 가끔 화면이 딱 돌았습니다 그러고 딱 발을 올려요. 누가 있어요? 그래서 토끼 같은 아니지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 딱 있어요. 근데 딱 잔단 말이야. 누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서란나가 딱 있어 어 돌아서죠? 그러면 안 돼. 왜? 가족이 아니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예배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때만이 그런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껏 뛰면서 마음껏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서 뭐하리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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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유 오 자유 참 자유 얼른 자유 그 자유가 아니야. 자유라 따라갑니다.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리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리라 그래 이거야 시키는데도 안하는 사람들 몇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자유해야지 자유한 사람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회복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심에서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는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누굽니까? 데이빗.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데이빗이 누구예요? 다윗. 누구라고요? 옆에 사람 보고 너 무식하구나. 참 무식해. 그걸 몰랐어. 무식한 인간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인데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것이 나와요. 그것이 뭔지 아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것. 그것이 뭔지 아는 사람. 맞춰. 오! 어머나! 맞아요. 하나님의 법교예요. 하나님의 언약교예요. 하나님의 법교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교에 가는 곳마다 축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법교에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법교에 가는 곳마다 막 바다가 갈라져요. 엄청난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 하나님의 법교가 불레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 불레색의 전쟁을 패함으로 그 하나님의 법교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어느 나라가? 이방 민족이었던 불레색 민족이. 왜? 그것만 가져가면 저 민족이 축복받아서 우리 민족도 뭐 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괴가 불레색에 있으니까 그 나라가 엉망진창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레색 왕이 뭐합니까? 야! 이것을 우리 지역에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합니까? 보내버려요. 보내버립니다. 어디로 보내면? 아비나다베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교가 아비나다베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에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권을 잡으니까 그 하나님의 괴를 찾아오자. 이 다윗이 왕으로 다시 가지고 오자. 그래가지고 결심하고서 그 아비나다비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괴를 갖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그 법교를 딱 싣고 오는데 그때 여러 악기들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성경을 펴보세요. 여기 접어두시고 사무엘 하 6장 5절 제일 먼저 찾아 읽는 사람에게 5달러 를 주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찾아 읽는 사람에게 만 원을 주겠습니다. 확실히 돈 얘기하니까 읽네. 사무엘 하 6장 5절 이렇게 기록하기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족 속은 잔남으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악기들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수많은 악기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누구 앞에서 여호 앞에서 뭐 하더라 연주하더라 뭐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더라 연주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내가 연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연주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연주가 되어선 안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이 되어선 안되는 거예요. 내가 성악을 했다라고 해서 노래를 잘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몰라요. 내가 실려주는 뮤지션이니까 여러분 그 실력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께 받으시는 연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놀았는데 하나 다 받으시지 내가 연주하던 하나 다 받으시지 천만의 말씀. 누구의 관심을 끌고 누구 앞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대에서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화나고 박수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의 연관을 받고 있어요. 자기의 연주를 하니까 막 찬양 연주를 하니까 와 잘한다. 그런 것은 하나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소음에 불과해요.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런 찬양 하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주 귓재해진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주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찬양 여러분 다 여러분 악기를 다루지 못하고 여러분 이미 다 연주하고 있어. 무엇으로? 손악기로 시작 연주 잘하네 연주 잘하네 그게 연주야 그게 또 연주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입으로 연주해 보세요. 오하 시작 예 불어파음 연주였습니다. 연주야 연주 오하 뭐 이러는데 연주야 입으로 연주해 손으로 연주해 때로는 발로 연주해 발로 시작 그게 발로 연주하는 거야 손바닥으로 박수를 쳐보세요. 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해야 할 때 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해야 그만 그만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그때 나곤의 타장마당이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뜹니다. 소 수레에다가 그 하나님의 괴를 싣고 가니까 소가 막 벌쩍 뛰니까 그때 수레에 원자될던 그 하나님의 법귀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수의용어 있던 우사가 딱 떨어지지 않던 그걸 잡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죽였을까 이러면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법귀가 떨어지려고 내가 막았는데 잘한 거잖아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있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법은 제사장 레이지파인 제사장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괴를 갖다가 딱 짊어지고서 수레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수레가 아니지 하나님의 괴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우산을 딱 죽여버리는 순간 다윗이 그 하나님의 괴를 가져온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멈춰라. 저 하나님의 괴 다시 저기 옆에 지나가다가 야 오베데덤 집에 있네 오베데덤 집에다 갖다 놔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윗은 돌아왔습니다. 왜? 무서워서 잘못 따라다 죽을까봐. 그런데 오베데덤 집에서 그 하나님의 괴가 세 달 동안 있었습니다. 세 달 동안 11절 시작 가드사람 오베데덤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왁께서 오베데덤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세 달 동안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다는 그 소식을 소식을 사람들이 전해듣고 다윗당이 말합니다. 다윗당이요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덤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세 달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다윗이 다시 야 그 괴 하나님의 괴 다시 가져오자 그래요. 다시 가져오자. 그러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는데 자 13절부터 시작 여우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회 자 하나님의 보은 보이냐면 레이지파 사람들 제사장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딱 메고서 여섯 발을 이동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박자를 맞추는 거야. 자 이동합니다. 앞에서 큐어 전쟁을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멈춰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러나서 다시 또 뭐하는 거야?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옮겼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나온 말씀은 뭡니까? 여섯 걸음을 감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뭘 드리고 제사를 여섯 발 이동한 다음에 소와 살찐 뭐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뭐 하더라? 제사를 드리더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윗이 뭐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왜? 회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거기에 꼭 붙은 단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춤출 때 뭘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냥 살랑살랑 춤을 추면 안 돼.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추고 그때 다윗이 배옷을 입었더라. 배옷 여러분 중동직이나 이스라엘 옷 알죠? 치마같이 생겨요. 배옷 그게 치마같은 옷이거든요. 속에다 이렇게 팬티 같은 거 하나 딱 두루 말이야. 딱 말고 그 다음에 치마같은 거 입는단 말이야. 근데 힘을 다해서 춤을 춘단 말이야. 너무나 좋아가지 마. 땅실덩실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옷이 확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 속이 다 보여. 속살이 다 보여.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누가 보고 있냐면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오는 때 누가 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였던 누가? 미갈이 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속속이 뭐하더라? 즐거이 환호하더라. 뭐하더라? 환호하더라. 환호가 뭐예요? 환호가 뭐예요? 자 환호하더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워오는데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월의 딸이었던 미갈이 창밖을 대다보면서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서 심정의 그를 업신여기더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야. 하나님의 법괴가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에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놉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뛰며 소리 지르며 춤을 추며 노는 것이 예배예요. 아 예배는 경건해야 되지 무슨 박수냐고 예배 때 아 무슨 춤을 추느냐 무슨 소리냐 그게 아주 그 무슨 어떻게 되니 만약 이런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춤을 추며 뛰놀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마치 미갈 같은 사람들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뭐라 말하냐 광신적인 거야. 미쳤어. 꼭 저렇게 꼭 뛰어야만 하는 거야. 꼭 저렇게만 해야 하는 거야. 비난하면서 비웃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오늘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괴가 다윗은 들어오고 다윗은 기뻐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고 옵니다. 축복하고 들어오는데 미갈이 그 다윗이 한마디 선지죠.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왕이 말이야 몸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수치를 보이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시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짜라 짜라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된대 이게 미갈이 했던 소리였어요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어떻게 뛰고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질러 미쳤나 내가 나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나는 경건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게 그게 교만이에요 소리 지를 못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바수 치지 못하는 거 교만이에요 춤추지 못하는 거 교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식이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해봐 그걸 딱 연락을 지금 딱 받았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있겠습니까 저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악 미칠 거야 그럼 그게 비이성적인 거잖아 안 그래요 그게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합격증이네 합격증이네 그럴 줄 알았어 기분 나쁘지 그럼 그럴 사람 없어 서울대학교 꼴찌로 아주 문턱이 올라가는데 합격해서 너만 좋아하지마 미치죠 그게 이성적인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노래 부르자 다이씨 안 부를래? 불러봐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뭐 봐봐 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성악을 해라 성악을 해 말로는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옆에 사람을 구경하고 있어 너 안 추니? 쥐가 춤춘다고 방금 입으로 해놓은 곳으로 그럼 그렇게 하지마 너는야 다이처럼 춤을 추거라 이렇게 불러 차라리 여러분 춤 안 출리며 그렇게 불러 왜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서 하진 않느냐 말이야 이게 바로 언행일치죠 그쵸? 아우 언행일치죠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해서 춤을 춰야지 사람들이 피울 건 말거든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춰야지 안 그래? 좀 해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이거 안 춰 다시 다이처럼 춤을 춰라 춤을 춰라 나한테 삿대질이야 너 혼자 하라 이거야 너 혼자 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라고 기도한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우셔도 사람들이 비우셔도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우셔도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출 거야 끝 나 나은 나이나 놔 네 나는야 다이처럼 춤을 거야 다이처럼 춤을 다이처럼 어떻게 Tac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 Youtube 맞나 해야 서울대학교 수석 학교 받았어 우와 신났어 HYUN 이렇게 나와야 그럼 그렇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복권 그렇게 2천 원 이럴테는데 안그러니? 뽑기 안해봤어? 문방구 앞에서? 됐어 야! 문방아저씨! 그정도의 기쁨가정 한번 해봐라. 그런 기쁨가 없었는데. 나는 그냥 다이처럼 추억을 추억. 아니 미쳤지. 그정도의 열정. 왜? 누구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비워서 저거 뭐하는 짓거리야? 나 찬양하는 짓거리야? 그러더라고. 그게 신실한 거 진실한 거에요. 다이처. 그러잖아요. 다이처. 어디 보냐. 3회의 하. 6장. 20절. 22절. 다이처.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며 사원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이처는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들으는 것처럼. 여자가 말을 해도 이렇게 한다고. 아주 좋게 말하지. 그치?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들으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중의 눈앞에서 몸을 들으셨도다. 좋은 말이야? 아주 비꼬면서. 그럴 수 있어야? 그러니까 다이처 한마디 하죠. 미갈의 길에 대해. 이는 여우 앞에서 한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찬양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기도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춤을 추는 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라 이거야.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했고 나를 여우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우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이 신앙이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화랑끈하다는 거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를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추태야. 망령이야. 꼴불견이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머 제 학교에서는 저렇게 안 보이는데 왜 교회에서 미쳤나 봐? 이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들어주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누구 앞에 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야.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아무리 사람들에게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뛰노는 거예요. 그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자 이거죠. 미가을은 뭡니까? 구경꾼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찬양하지 않았어요. 예배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했지만 그는 구경꾼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이 가운데도 구경꾼이 있을지 몰라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다 이거예요. 뭐하는가? 뭐라고 짓거리는가 한번 들어보자. 저것들 뭐하는가 한번 보자. 구경꾼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예배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너무나 남잡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세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뛰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적인 것들을 다 돌아오면서 저렇게 조명도 화려하게 비치고 확 스모금 깔고 아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지를 수 있는지 이게 나이트클럽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에요. 기도해요. 표현하자 이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표현합시다. 표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진실함이 없는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아니 증오하신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가식적인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사에서 1장 11절부터 1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헌금이 내게 무엇이 이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에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들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 찬양, 예물, 형식적인 거 하나님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발바닥 도장 짓고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내 앞에 나왔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런 마음에도 없는 헌금 나한테 하지 마라.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양은 내가 가증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집에 돌아가서는, 학교 돌아가서는, 평상 일상생에 돌아가서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내가 이제 짐절머리가 난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귀를 실현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침이 되어버렸다. 내가 지게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손 내밀 때 하나님께 눈을 가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죄악이 가득하니까. 다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래. 그런 예배 하나님께 하지 말래.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거 장난감하신 말씀이에요. 말랍게 1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군의 여하가 이루느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정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정문, 교회문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예배하니까.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괜히 눈치 보고 안 가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형식적인 예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진실함 있는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십일주하고 감상구만 하면 기도권인에서 어떤 의미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몸으로 들여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겠대요. 내 몸을 들으래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로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나 시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실 때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지를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한의 수고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아벨이 피가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셨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 그런 식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히브리스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스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될 예배 더 나은 예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에 교회에 나갔느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참여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좋거나 성령이 충만하거나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도수입니까 예배를 얼마나 참석했느냐 몇 번 참석했느냐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나는 예배 다 참석했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리고 생활은 개판이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목숨을 따고 신령과 친정으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그러나 내가 예배를 수없이 일주일 동안 수없이 나오지만 거기에 마음도 없는 예배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쭈그려 앉아있는 예배 이미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 신령과 친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2008년도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토해됩니까? 나와서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세요. 주일은 주님의 날 여러분의 날 아니에요. 노는 날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예배의 실패 예배의 실패 어떤 사람은 새벽 여섯 번 다 나와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나와 수요 예배 나와 금요철에 나와 토요 예배 나와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어 다 나왔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착각하지 말라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부터 바꾸세요. 예배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세요. 공부한 학생들이니까 철저히 자기 관리하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저기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 나와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 5분 언제든 예배 정하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와 있지 마세요. 예배들이 나왔으면 제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배를 오해하고 있어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진료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니까 한대서 신비한 것들이 내려오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예배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성령과 무관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끌려서 나와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그렇게 준비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누군들 못합니까? 보인 데서 찬양하고 춤추는 것을 누군들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참된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예배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여기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또 여러분 2008년도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드려지는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드리겠어요? 내 감정 따라 믿음 따라가 아니라 믿음 따라가 아니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성질 따라 그런 예배 마음껏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표정과 모습 속에 다 나와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고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응답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안식과 위로를 주십니다. 내 안에 주실 안식과 위로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토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주일 축제 예배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일주일은 개판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토요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 자체가 이미 실패하고 들어온 예배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일로 덮여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대기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말씀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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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죽일 증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예배를 들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죽일 증거하소서 내가 갚는 모든 땅 내가 갚는 모든 땅 그곳이 학교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학원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성경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성경으로 마음을 다여 뜻을 다여 성품을 다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며 다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위처럼 춤을 치며 소리를 높여 마음을 다여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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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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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쉽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증거하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곳에서 그 지역을 찾아가세요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에 걸어간 곳에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덮어주게 하소서 내가 내가 서리고 주의 걸어간 곳에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성령으로 예배하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예배되게 교회를 예배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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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용하소서 신정한 품에다 신정한 품에다 신정한 품에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을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러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성포하 그가 너로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해보시리라 구원을 베푸시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그가 너로 그가 너로 그가 너로 그가 너로 그가 너로 그가 너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로 사랑을 저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은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지전하시며 나의 사랑 되시리 주께 찬양을 드리네 오 왕 되시리 오 왕 되시리 찬양을 드리네 주님을 마음껏 표현하세요 예비는 표현하는 거예요 성격을 치든지 춤을 치든지 뛰어나서 찬양을 하든지 주께 찬양을 드리네 지전하시며 지전하시며 나의 사랑 되시리 주께 찬양을 드리네 영원하시 영원하시 처음과 나중의 신화 주님 말씀 항상 다중의 주님 말씀 항상 다중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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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왕 되시리 오 왕 되시리 찬양을 드리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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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전하시며 나의 사랑 되시리 주께 찬양을 드리네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 누군가 높이리라 높이리라 능력의 권세 영원하신 방황의 왕호 나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나이처럼 마음껏 비벼 죽은 진려 지쳐 마치며 나의 사랑 대신 주께 찬양을 드리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되십니다 주 아버지 사랑은 변치 않으리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주님 앞에 영원히 호방되신 주 찬양을 드리네 주 만날 발석 대신에 예예예예 신청하시며 나의 사랑 대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표현한다고 했어요 찬양도 표현했어 다시 한번 오왕 대신 하나님께 오 왕 대신 주 찬양을 드리네 주 만날 발석 대신에 나의 발석 왕 대신 지쳐 마치고 나의 사랑 대신에 다시 오 왕 대신 주 주 찬양을 드리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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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지저나시며 지저나시며 나의 사랑 되시니 주께 찬양이 호황 되시니 호황 되시니 찬양이 주만의 맞섭 되시네 예 지저나시며 나의 사랑 되시니 주께 찬양을 주께 찬양을 드리네 주께 찬양을 손을 들리며 주께 찬양을 드리네 주께 찬양을 마지막으로 주께 찬양 주께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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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 주께 찬양 주께 찬양 주께 찬양